세라쌤과 함께하는 파닉스 100일의 기적, Day 14, 아일파벳 L입니다. 먼저 단어를 들어보실게요. 이번에는 단어를 다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큰 소리로 잘 따라 말했나요? 이번에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고 사라진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서 크게 말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사라졌죠? 정답은 Ladybug, 무당벌레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단어들을 크게 들어보고 말해보세요. Ladybug, Lamp, Leg, Lemon, Letter, Library, Lion, Love 단어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사라진 단어를 말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사라졌죠? 정답은 Love라는 단어죠. 알파벳의 이름은 L, 음가는 U입니다. 혀끝이 위치하의 뒤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발음해보세요. L 발음을 할 때 마치 TH 발음처럼 혀가 치아 사이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U 마치 Lamp를 말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Lamp, U L 발음을 2, 3초 정도 유지해보세요. U 알파벳의 이름은 L, 음가는 U입니다. L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잘 들어보고 몇 음절 단어인지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Ladybug, Lamp, Leg, Lemon Ladybug, 무당벌레라는 뜻의 3음절 단어죠. Lamp, 전등, Lamp라는 뜻의 1음절 단어예요. 혹시 Lamp라고 2음절로 표기된 거 봤을 수도 있는데 Lamp, 1음절 단어입니다. Leg, 1음절의 다리라는 뜻이죠. Leg라고 2음절로 표시된 단어들을 볼 수도 있는데 Leg, 1음절 단어입니다. Lemon, 2음절의 레몬을 나타내는 과일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 4개의 L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같이 살펴보고 몇 음절 단어인지 손가락으로 나타내 보세요. Letter, Library, Lion, Love Letter, 편지를 나타내는 2음절 단어이죠. T가 중간에 TT가 모음살이 꼈을 때는 D 혹은 R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Letter라고 T 발음이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한 D 혹은 R 발음처럼 사람에 따라서 들릴 수도 있거든요. 편지라는 뜻의 2음절 단어입니다. Library, 3음절 단어죠.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Lion, 우리 사자라는 뜻의 2음절 단어예요. Lion이라고 한국어의 3음절로 표기하기 때문에 Lion, 2음절 단어라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Love, Love라고 2음절로 표기하지만 영어에서는 1음절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죠. L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L로 시작하는 단어 무엇이 보이나요? Ladybug 보이나요? 혹은 Leaf 이라는 뜻의 단어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문장인지 잘 들어보세요. There is a big ladybug.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is a big ladybug. 정답은 There is a big ladybug. 큰 무당걸레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Sight words, 통문자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면 A big is there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중에 큰 이라는 단어 Big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Big lamp. Big ladybug 할 때 Big이 보이죠? 우리 교재에도 Big 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There is a big ladybug. 단어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L로 시작하는 그림을 잘 보고 그림에 맞는 단어를 찾아 연결해보세요. 준비되었나요? Leg Lion 잘 연결해보았나요? 오늘의 활동 We're going on a lion hunt. We're going on a lion hunt.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죠? 노래 부르면서 Lion 이라고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We're going on a lion hunt. Un